오! 제규어 랜드로버! 너는 계획이다 했구나! 제규어 랜드로버가 2025년까지 모든 차종을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제규어 랜드로버는 현지시간 15일, 2024년에 선보일 첫 전기차 모델을 시작으로 2039년까지 모든 제조 판매 과정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리임해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. 우선 앞으로 5년 동안 레인지로버, 디스커버리, 디펜더 등 3개 모델에서 6개의 순수 전기차 모델을 선보인다고 합니다. 제규어 랜드로버의 궁극적인 목표는 탄소 배출량 제로 달성입니다. 2020년 탄소 배출량 목표를 초과해 유럽연합에 4,870만 달러, 약 536억 원의 벌금을 치렀죠. 앞으로 다시는 벌금을 내지 않겠다는 가구가 보이네요. 모든 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진다면 영국에서 내연기관 실제 판매가 금지되는 2030년까지 모든 제규어 및 랜드로버 모델의 60%가 탄소제로 차량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티에리블롤의 CEO는 우리의 비전은 세계에서 가장 바람직한 고급 자동차 브랜드가 되는 것이라고 전했는데요. 제규어 랜드로버의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더 춥다고 해요.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 즐거운 퇴근길 되길 바랄게요. 그럼 우린 내일 다시 만나요. 안녕!